그렇다면은 실제 이 식민사학자들이 일반 우리 대중들을 대상으로 논문 말고 대중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역사 강좌를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인데요. 서울 한성백재박물관에서 시민강좌라고 해서 총 7회 정도였나요? 총은 20여 회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했을 때 이것이 신라천년역사와 문화라는 시민강좌예요. 그러면은 신라가 천년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라는 이제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민강좌에서는 대부분이 서기 4세기 이후 5세기 이후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유령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신라 내물왕이나 진흥왕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었을 뿐이지 어떤 고고유물이 그 이전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시된 연대에는 이제 서기 5세기 이전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강좌 자체가 천년의 어떤 역사, 신라 천년이라기보다는 한 신라 500년? 그 정도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목 자체를 그렇게 정하지를 말던가. 그렇죠?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서 플랜카드도 크게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신라는 4세기 이후에 건국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거의 한 500년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버렸어요. 그럼 플랜카드를 이렇게 하지 말던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민강좌에서 카톨릭대학교 최홍석 교수. 이분은 또 신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이런 주제를 설정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질문,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자연재해나 기근 이런 것들을 최홍석 교수가 통계를 냈대요. 그런데 신라사 전체에 걸쳐서 통계를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라사 전체에 걸쳐서 통계를 내셨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제가 조사한 것도 6세기부터 한정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라사 전체 자체가 사실은 6세기 이후, 6세기부터 이 사람은 두술 더 뜨는 거죠. 4세기도 아니고 6세기부터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이제 들어갔을 때는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내물왕 이전에도 보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어디는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굳이 이제 거짓인데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이, 자연재해 기근들이 분명히 우리가 삼국사기 신라 초기 기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자기는 6세기 이후에 한정해서 통계를, 그 재난 통계, 자연재해 통계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도 뭘 얘기했냐면 그 질문을 회피하겠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신라 초기 역사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다이렉트로 질문한다면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 질문을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냐면 좀 꽤 있었어요. 이 최홍석 교수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또 경북대 사학과 한기문 교수도 신라 건국 시기는 말 못하겠다. 결국에는 이런 모르세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신라 강좌를 연 그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질문이 또 강력하게 들어올 거다. 신라 초기기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거니까 우리들은 전공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말 못한다. 함구한다. 회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최홍석 교수 답변 회피하고 싶다. 한기문 교수 신라 건국 시기는 말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런 추정은 더 강력한 추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기문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군은 북한 평양에 있었다. 이것을 이제 확고하게 주장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신라 건국 문제, 신라가 언제 건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낭랑군의 위치, 그리고 초기 역사 불신 문제 이것은 정설이 돼버린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의 문화는 낭랑군 문화를 적극 흡취해가지고 성장한 것이다. 이런 식의 관념들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사실 지난 시간에 낭랑국과 낭랑군을 했을 때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단은 서기 37년인가요? 대무신왕, 고구려의 대무신왕에서 멸망당했을 때 바로 이어가지고 신라의 망명을 5천명 낭랑의 5천명이 신라로 망명하는 그런 어떤 상국사기의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 어떤 신라, 낭랑과 대등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이 신라도 낭랑이 그렇게 강한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신라도 그런 강한 나라로서 초기부터 설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 문원상으로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초기 기록을 다 불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상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관해서 또 이제 추가로 발언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역시 시민강좌에서 강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김창석 교수가 강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서기 4세기 중반에 고대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윤선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북한 삐라에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에서 삐라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것도 역사 자료다. 그렇다면 그 삐라는 이제 거짓말 투성이일 경우가 많다. 남한을 비방하고 남한 정치 구조를 엉터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 권력자라든지 개인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초기 역사도 이와 같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북한 삐라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서울에 살았지만 이렇게 어디 산에 가다 보면 삐라 같은 거 좀 줍지 않습니까? 많이 날라와 가지고. 삐라가 어디까지 날라오냐면 제가 고향이 홍천인데 홍천 산 중에도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신라의 그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만 북한 삐라를 비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한 허무맹랑한 글 그렇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글로 써지고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선동적인 글 이럴 경우에 북한 삐라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만 삐라고 그 이유는 삐라가 아닌 거예요 또. 이 사람 얘기대로라면 초기 역사만 삐란 거야.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는 어떻게 그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누지 않았는데 초기 기록하고 그걸 나누지 않았는데 나중 사람들이 초기 기록 여기까지는 위조고 그 뒤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부식도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도 김부식이 물론 이제 모아 사대주의 정신으로 삼국사기 기록했다 하더라도 당대의 대학자로 대접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래도 능력 있는 학자들 10여 명을 모아놓고 만든 게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학자들이 상당히 무식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정식 사서인데 실제로 이 한성백제관에서 이루어졌던 작년에 이루어졌던 이 신라 천년에 대한 강좌에서는 교수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완전히 삼국사기 역사 부정한다. 신라의 초기 역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쪽을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을 시에 자신이 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언급을 회피하는 부류. 뭐 이런 부류가 있지. 인정한다가는 본 적이 없네요. 결론은 똑같죠. 그래봐야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대 사학계의 정설이다. 그거죠. 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데 있어서 신라가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핫하네요. 네. 시민 강좌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일반 대중보다도 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신라사를 전공하고 있다는 교수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수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국회에서는 옛날에 동북아 역사지도 사건 때 그때 임기한 교수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학계는 불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성 발언을 하면서도 실제로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는 보면 신라는 초기에 사로국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백제는 백제국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나라로서 고구려만 존재하고 신라와 백제는 없는 지도를 그려놓고 이런 식의 어떤 모의 작당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교수들 외에도 임기한도 이 강제에 참여했었죠? 안 했나요? 뭐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안 했었나요? 네. 저도 헷갈리네요. 임기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일경제 고구려 관련 칼럼을 연재했고 그쪽 부분이라서 신라 쪽은 참여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죠. 뭐 원룰에서 좀 뭐 굳이 앞에 안 나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뭐 TV에도 좀 나오고 하니까 따로 여기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가 국민들을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너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민 강제 들어가서 청취한 시민 역사 비전공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답을 못한다. 그게 학자예요? 그게? 그거 가지고 밥을 쳐먹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 학자라면 나는 전문가인데 나는 망하는 거 전문이다. 아니면 나는 신라 중기 전문이라서 신라 초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부정한다 이거예요. 부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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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부정을 한다. 근거를 대고 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에 답을 해줘야지. 어떻게 그러고서 밥을 쳐먹어. 일단 시민 강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게 우리 역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듣는 청취자들이 질문을 했음에도 이러한 사료들에는 고도의 훈련들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든지 이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것은 매우 증거하기 어렵다라든지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을 끊는 거죠.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선을 끊는 거고 아니 근데 그렇게 고도의 훈련받은 분들께서 어떻게 훈련을 전혀 안 받은 분들보다도 그렇게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하냐고 도대체 우리 지난번에 3리밍이 툭함이 하는 얘기 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이거 유행어 되겠어. 신라에 관한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은 다 모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의 어떤 학계에 공통된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것을 역사로 남긴 기자가 있어가지고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의 오종원 기자인데 이분이나 또 같이 가신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성향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라 초기 역사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이런 식민사학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가 사실 누가 우리가 안 가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본 사람이 이렇게 기록과 기사를 남겨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식민사학이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굉장히 또 놀라운 책입니다. 책 제모 이 책은요. 이제 주니어 김영사. 김영사의 이제 주니어 청소년판이겠죠. 주니어 김영사에서 7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굿나잇 스토리스 포 레벨 걸스라고 해가지고 레벨 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세상에 맞서는 100명의 여자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100명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이 원래 원 저자는 진구를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공황후 진구를 넣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구가 군대를 이끌고 동해를 건너가 신라를 정복했다.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이에요. 근데 그 옆에 영어가 써 있죠.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Sea of Japan. 그렇죠? Sea of Japan을 건너가지고 신라를 정복했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인베이드 코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문에는 바로 한국을 정복한 그 한국을 정복한 여성으로 해가지고 진구가 설정돼 있어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신라를 침략하고 돌아와서 악이 낳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100명의 어떤 세상과 싸웠던 그런 어떤 강한 여성의 이야기에 이제 진구가 이제 있는 건데요. 이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많이 됐다고 해요.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명의 여성 중에서 바로 이 신공항우 진구가 신라를 정벌했다. 번역은 그렇게 나왔죠. 신라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게 이제 신화라고도 해도 문제고 그 신화 속에 남아있는 어떤 진실로서 이제 일본 서기는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굉장한 심각한 그런 역사 왜곡이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굉장히 문제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소지도 많지만은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출판했다고 하는 김영사 사장의 성향도 한번 의심해 봐야겠는데요. 이런 책이 나올 때 사실 번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거는 확인이 다 됐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뭐냐면 100명의 여자에 속해 있지 않은 선덕여왕을 넣었어요. 우리나라에 책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인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럼 추가를 했다는 것은 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진구라는 인물. 여기서 분명히 신라를 정복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 텐데 그리고 이 신공황후 진구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게 임라일본부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판을 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죠.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썼다거나 아니면 원 저작을 존중해서 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모르는 게 죄고 알고 했다면 더 죄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김영사 관련 분들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콜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리콜. 자동차에서 보면 요즘 BMW 보면 불타잖아요. 전량 회수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롭게 내든다 해야지. 홈페이지에 진짜 리콜을 넣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항의를 해야 돼요. 컴플레인을 넣어야지.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또 같이 항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신라에 관련된 위대한 어머니 진짜 위대한 여성인 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구황후 얘기할 때가 아닌데 어린이들이 보는 책을 이렇게 진구황후를. 맞아요. 어린애들은 한 번 딱 읽으면 그게 뭐로 쓸지 그대로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맞서는 백인의 여성이라고 하면 추리고 추려서 정말 액기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구황후가 지금 신구황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요. 충격적이냐면 일본인들이 얼마만큼 자기들의 역사문화를 긍정화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세상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 정도는 분명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역사학자들을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고 이것이 그대로 번역돼서 나왔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사학계의 모습이죠. 검수를 해도 그 자들이 했을 것이고 이것은 또 논문처럼 하이패스처럼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애들한테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이건 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어떤 강단사학에서 조차 그 신궁황후가 신라를 정벌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겉으로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더라도 이런 이야기까지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 걸러내는 시스템조차도 안 돼 있고 그냥 뭐 뭔가 이렇게 마인드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걸러내겠어요? 판 자체가 그런데. 그럼 뭐 우리가 걸러내야죠. 이렇게 알리면서 컴플레인도 넣고. 우리가 서점에 가서 그 책들을 다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백인의 여성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식민사학적인 여성이 없나? 그게 다 살펴보고. 빨리 이제 파소를 저희가 이제 알려야겠습니다. 파소. 자,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조력자가 계시죠. 바로 이제 우리가 박혁거세는 잘 알지만 그 어머니인 파소에 대해서는 그닥 뭐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소 이분은 사실 부여 황실의 딸이셨어요. 언제였냐면 북부여 5대 당군이죠. 고두막 당군 때 황실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귀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지압이 없이 잉태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만삭의 몸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시게 되는데요. 그 피난 과정이 환당국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그 피난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 스팟을 한번 찍어드리면은 눈수, 동옥저, 그리고 진안의 나흘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놀라워요. 만삭이든 아니면 그냥 잉태만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상황인데 육로로도 도망하시고 그리고 해로로도 지금 도망을 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육로로도 힘겹게 이제 도망을 가시고 또 해로를 통해서는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내려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이제 극복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경우라면은 추정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 있으리라고는 보여져요. 어떤 그려진다면은 혼자서일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요즘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애기씨 나오잖아요. 애기씨. 약간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이분을 좀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 뭐 몇 명 정도는. 하만댁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하만댁.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타고 뭐 이게 짐도 좀 날라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눈수에서 동옥저 그리고 진안의 나흘촌까지 그 고난의 길을 넘어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정도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아예 그 아까 억치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그나마 그게 더 실증이네요. 네. 그렇네요. 경주에 가보시면은 박혁거스의 어머니를 모시는 파소를 모시는 그런 산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선도산이죠. 선도산의 꼭대기에 가보시면 성모사라고 해서 성스러운 어머니를 모시는 사당이다라고 해서 실제 파소를 기리고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박혁거스의 후손되시는 분이 그 사당을 관리를 하고 직접 청소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그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얘기도 잠깐 나누고 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정신 맛살 책으로다가 탄압이 심해가지고 도관으로 바꿔 썼다고 해요. 여기를. 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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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그 도교의 건물. 그런 이름으로 바꿨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그런 이름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 유지하면서 지켜왔다고 해요. 거기를. 그래서 그 옆으로 좀 돌아가면은 옛날에 사당을 세웠던 곳이 있어요. 왼쪽으로 좀 나가서 남쪽. 능선은 약간 나은 쪽에. 그쪽도 저도 이제 알려줘가지고 거기다 보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거기가. 흔적만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거기가 한때 이제 불이 나가지고 나무 다 타가지고 경주신에 다 바라보일 정도로 이제 그 나무가 없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거기 가시면은 그 성모사? 네. 성모사. 네. 성모사만 보지 마시고 그 원래 있던 사당 자리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서 한 50미터 정도? 50미터? 100미터만 내려가면 돼요. 원래 사당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저는 못 가봤네요. 거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소개해 줘서 갔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삼국유사와 한당고기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제 여기 혈통이 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중국 제실 진여 사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국 황실의 어떤 딸로서 사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환당고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여 제실 진여 파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여 황실의 딸로서 이 파소가 있고 이 삼국유사는 중국 황실의 딸로서 이제 사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소와 파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한자가 조금 이렇게 틀린데 실제로 저는 이제 환당국에 있는 것처럼 파소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신라 왕 중에서도 그 뒤로 가면 바로 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파소 사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황실이냐 부여 황실이냐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라에서는 이 뭐 사소 파소지만 중국 황실이라고 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그 기록을 언급하지 않는 그냥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 황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부여 황실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황실의 사소다라는 것이 정작 중국 사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근원을 파소 부인이 북부여서 도망쳐 나올 때 거기하고 연간을 완전히 끊어야 자기가 이제 안전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고두막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북부여의 북부여이기도 하고 또 동명부여를 이끌었던 고두막한 시대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이 또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양서 중국 양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국 양서는 또 뭐하고 부딪히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하고 부딪히냐면 삼국사기하고 또 부딪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단초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신라를 건국한 주체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삼국사기 신라봉계 보면 이보다 먼저 조선의 유민이 와서 이곳에 와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면서 여서촌락을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소 부인이 부여황실의 혈통인 파소께서 이곳으로 오기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조선 바로 그 단군 조선의 유민이 이곳에 와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고 육촌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파소. 결국에는 파소가 중국인이 아니고 사실은 북부여에서 오신 부여황실의 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신단실기 신단실기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여황실의 공주 동신 성모인 그녀의 이름은 파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여황실의 공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모로서 얘기를 이제 높여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파소다. 신단실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사실은 이번 달에 그 독립운동가 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가 김교헌 선생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신단실기 신단민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귀중함이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여황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게 환당고기하고 맞는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고무적이네요. 김교헌 선생 같은 경우는 이분은 만인막 조선왕조의 상당한 대학자였어요. 이 국가의 기관에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대종교의 2대 종사인가요? 3대 종사를 하셨죠? 그 당시에는 환당고기 유류의 그런 책들이 우리 고대 역사를 담은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왕실에 비장되었던 책들이 일부가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라 그런 경우가 국고에 있는 것들이 많이 새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책 같은 경우도 충분히 흘러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교헌 선생이 1914년에 신단실기와 신단민사를 저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1916년에 나철 선생의 뒤를 이어서 대종교 2대 교주로 취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교가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도 민족교육도 많이 실시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1919년에는 대종교 교주로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또 작성하고 독립운동가와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았다.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그 뒤에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교헌 선생인데요. 이분의 중요한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실제적인 독립운동과 또 역사서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파트였다고 할까요. 그걸 다시 이행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 뛰어났던 분들이 독립운동과 함께 민족사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각인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의보 선생도 그렇고 석주 이상용 선생도 그렇고 신척호 선생도 그렇고 이분들도 다 같이 역사를 책을 남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식민주류사학계에서는 이분들을 모욕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죠.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단근을 내세운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폄하를 많이 하죠. 그런 폄하로서 20세기에 나왔던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왔던 사서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단 실기 신단 민사라든지 이런 책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국사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이고 그런 내용을 일부러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류사학의 역사 연구한다는 어떤 인간도 이걸 거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짚어야 되는 것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의 유민. 조선의 유민 이 부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진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한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중국의 진나라가 아니라 바로 조선시대 때 삼한으로 나눠서 다스렸던 진한 번한 마한 중에서 그 만주 지역 쪽에 있었던 진한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것이죠. 경주 쪽으로. 그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려온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잖아요. 당군조선이.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와 지금의 요소 지역을 세 등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 만주라든가 진조선. 만주의 진조선과 번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한 지역은 아마 그 당시에 인구가 적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거 내려오기도 하고 유민이란 말이 남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남은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땅에도 단군조선의 백성들이 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동한 백성과 원래 있던 백성이 섞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지역이 워낙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뭐 큰 물 하나 끼고 큰 산 하나 끼고 말이 다르다는 식의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말이 100% 똑같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방문했던 중국에서 온 사람이 거기서 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기네들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저도 못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생각으로 중국 진나라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경강 부회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쪽에서 온 사람도 있겠죠. 맞습니다. 유미인이 제가 한국 고전 영어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예. 살아남은 백성 또는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꼭 있었던 백성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온 백성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정착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제 서로 같은 지역에 있어도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언어가 이제 크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조금은 조금은 통할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는 마치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가 발달 안 했다고 하면은 언론도 발달 안 하고 국가에서 공통적인 교육을 안 시킨다. 언어 교육을 안 시켰다 하면은 지금 경상도 저기 저기 바닷가에 저기 섬마을 사는 전라도 사람하고 저기 경상도 내륙에 안동이라든가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 둘이 갖다 놓고 말을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말을 얼만큼 통할 것 같아요. 오리지널 이제 경상도 사투리와 오리지널 전라도 사투리로 쓴다 보면은 서로 이해하기 힘들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오해가 이제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나라 사람으로 기술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전라를 피해서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일단 얘기가 통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을 얘기한 것을 이 사람은 이 전체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가서 그런 식으로 기록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북사만 대륙사만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제 존재를 했지만 조선의 유민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이제 살고 있던 토창민일 수도 있지만 만국의 인민도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신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진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었던 진안 사람들이 지금의 그런 신라 땅,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내려오신 거고 그리고 요서 지역에 있었던 번안 땅의 사람들은 가야 쪽에 내려와서 이제 변안이 되죠. 변안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마한 땅의 사람들은 또 익산 쪽에 그나마 세력을 형성해서 마한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남사만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78개국으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이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그 변안 사람이 내려와서 아니, 번안 사람이 내려와서 변안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100%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주력이 마한으로 들어와요. 그 번안의 주력들이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익산의 마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일부가 방금 얘기했던 그 변안 지역 그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마한 쪽이 좀 나라가 더 많았죠. 그렇죠. 그쪽에 나와서 세력이 컸고 그쪽에서 나온 왕이 남사만을 전체를 갖다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 한반도 자체가 원래는 북사만 시절에도 마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마한이 총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서에도 이제 마한에서 총괄하는 왕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마한 쪽에는 54개국 그리고 이제 진한과 변한에는 12개국 정도씩 있어서 총 78개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주에 있었던 그 진한 땅이 있었는데 그 진한이 이제 나중에 망하고 나서는 북부여가 들어서잖아요. 그 부여가 여기에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처음에 진한 유민이 이제 지금의 신라 땅 거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부여의 황실에서 그 부여의 황실에서 파소께서 이렇게 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땅에서 왔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나 육촌장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가 부여에서 오셨다. 부여 황실에서 오셨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받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소볼돌이 그분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원래 마한의 유민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있다가 북방의 원래의 진조선의 후예인 왕족이 내려왔다 생각을 해서 왕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왕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혈통이 대단히 중요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혈통적으로 단군을 했던 혈통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죠. 그래서 그쪽 계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받들어야 우리가 누구든지 승복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임금을 받들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따지면은. 그런데 혈통이 중요했는데 신라 왕조를 보면 박석김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하잖아요. 왕을. 그거는 이제 그 칠해석 교수님이 잘 밝혀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신라의 왕위 계승은 첫째 같은 성시 직계 그 다음에 딸 사위 그 다음에 외손 이런 식으로 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체자석 교수님이 사회사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사 관계를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만큼은 사위까지도 왕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석김이 차례로 왕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봐요. 석탈회가 와가지고 유리이사금인가 사위가 돼요. 그리고 김씨도 와서 사위가 돼요. 석씨와 김씨가 와서 왕가의 사위가 되면서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제일 누가 더 덕이 있고 나라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선순위로 봤다는 거죠. 화백에서 아마 결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끼리도 서로 양보도 하고 기록에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다른 데는 다 혈통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만큼은 박석김, 삼김씨가 아니 삼김씨리네. 세일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그 혈조관에서. 네.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내무랑 때 김씨가 독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